여기 지금 뭐 카페 열었다 그래가지고 네 식사들 하셨어요 손님들? 네 뭐 드시고 싶으면 같이 드세요 근데 왜 이렇게 멋있어 오늘? 서비스가 왜 이렇게 You guys are good today 진동벨 이어서 딱 주문 나오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카페에 어떤 메뉴가 들어갔으면 좋겠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, 아메리카노 매운맛 형은 뭐 드실래요? 아이스 제노라떼 아이스 제노라떼 매운맛에 파스토스 같은 거 들어간 거 아니지? 아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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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내 드릴게요 저기서 앉으세요 카페 여고 싶어 옆에서 옆에서 들었는데 소리가 없었어 손님들 저희랑 같이 화환으로 사진 찍으러 가실까요? 화환? 네